지금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라이브와 인스타에도 자っくり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YBM 정로에서 7월 10일에 일본어 회화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일본은 이런 기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코로나가 다시 돌아가니까 일본은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 아무튼 온라인 수업 아니고요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랑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차근차근 일본어를 배워가는 그런 수업이 될 거예요 정식 명칭은 와쿠와쿠 초급 회화고요 주말 수업이라서 토요일 3시간 동안 수업을 해요 주중에는 또 유튜버로서 작가로서 또 일을 해야 하니까 네 또 이제 이번 달부터 지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수강신청은 6월 14일에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난이도는 초급 회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창하게 일본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히라가나 카타카나처럼 글자는 다 아는데 또 문법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뭐 말을 한마디도 못한다거나 또는 어느 정도 일본어를 알아듣기는 하는데 막상 내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뭐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사실 일본어가 영어처럼 진짜 필수 과목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당장 뭐 해야한다 뭐 일본어 회화를 하세요 뭐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하지만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상 뭐 유창하게는 말을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어로 대화는 할 수 있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본 취업이나 워홀이나 뭐 유학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단순히 일본어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회화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화는 네이티브한테 배우는 게 제일 확실하죠 뭐 모든 언어가 다 그렇겠지만 하지만 정말 초급 수준에서는 뭐 한인 회화 뭐 쉽고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일본인 네이티브 분한테 이제 수업을 들어버리면 뭐 문법적인 설명이 들어갈 때 이 용어를 몰라서 좀 당황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각국에는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변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같은 한국인한테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영상이나 뭐 제 클래스 1원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제가 막 딱딱하게 재미없게 막 그렇게 수업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되게 편하고 재밌게 같이 막 수다 떨려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뭐 일본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들어도 괜찮고요 뭐 물론 개강까지 남은 한 달 동안 히라가나 카타카나는 다 외우고 오셔야겠지만 네 암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3년 차예요 올해 가을이 되면은 3년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화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수강 신청은 6월 14일 강의 시작은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아주 소수인원만 등록을 하면 뭐 약간 과외처럼 되겠죠 그래서 좀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수업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인스타는 제가 가끔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 답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일피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7월 4일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들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올해 YBM에서 절대 합격 JLPT 나홀로 30회 완성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무료 동영상 강의가 40강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자변이 직접 유튜브 라이드로 강의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남은 한 달 열심히 공부해서 다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월 10일 YBM 종로에서 뵐 수 있겠죠? 했어요 한국 한국 love course 조금 самого 한국 영업 course 지금 전 거의 15분 continent rankings